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독자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이즈 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운입니다 지금 이 신발은 그냥 크게 사지 말라는 거 만약에 크게 샀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신발처럼 뒤로 이게 다 누워져 있는 제품을 받는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보실 제품은 살라이벤버리 크록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나왔었고요 올해도 나온 제품인데 크로스 제품 치고는 리셋가도 조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인기도 조금 있습니다 실제 보니까 예쁘기는 합니다 예쁘기는 하고 또 뭐 구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게 아마 사이즈감일 겁니다 끈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을 잘못하면은 신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제품인데 일단 디자인 잠깐 얘기하고 이제 사이즈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살라이벤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를 코란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지 3사시즌 그리고 베르사츠를 거쳐서 지금 이제 자신의 레이브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디테일은 그 살라이벤버리의 지문을 활용한 그런 디자인인데 이 지문을 활용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뉴발란스 제품에도 일부 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스가 되는 크로그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보통은 이렇게 다 뚫려 있는데 얘는 지금 막혀있는 그러니까 크록스의 크로그 제품들 중에 이 뒷부분이 막힌 첫 번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구멍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크로그 제품들은 이제 일정하게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 구멍들은 이 디테일에 맞춰서 뚫려 있는 것도 있지만은 발에서 이제 열이 많이 나는 부분에 그 부분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서 디자인적으로도 보기 좋고 그리고 신었을 때 착화함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디테일들입니다 그리고 데미지가 많은 쪽으로 이렇게 고무가 덧대어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이 막혀있다 보니까 스트랩이 없이도 신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스트랩은 분리가 가능한데 끈이 없고 그리고 이 뒷부분이 막혀있다 보니까 사이즈 선택하시기에 상당히 좀 애매한 제품인데 사이즈가 이거 완전히 복불복입니다 어떤 팔 사이즈들에도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좌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신발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가 다릅니다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이 뒷부분이 약간 앞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누워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뒤로 약간 젖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은 굉장히 잘 맞는데 오른쪽은 신발이 너무 큽니다 이 제품 사이즈 관련된 리뷰들을 보면 정사이즈 맞는다는 리뷰들이 있고 그리고 크게 나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마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왼쪽 같은 신발의 양쪽이 똑같다면 아마 정사이즈 신으면 가장 베스트로 잘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른쪽처럼 뒤로 젖혀진 게 양쪽 똑같았다면 아마 그 신발은 크게 느꼈을 겁니다 신어본 사람들이 일단 실차영상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상당히 힘을 주고 신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구독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사이즈 팁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는 없고요 크게 사지 말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복불복입니다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크게 샀을 때 뒷부분이 뒤로 넘어가 있는 신발을 받으면 상당히 크다고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스트랩 써도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 제품 인터넷에서 사는 거는 상당히 좀 고민해보시고 구독자분들이 사셔야 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좌우가 다른 신발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사이즈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충분히 고민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장은 정말 화이팅 수 있는지 그런 모습을 확인해보시고 오늘의 주장은 어떤 caffeine이냐고 오늘의 주장은 또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장은 안정적인지 마지막 Fake빛이 이 식사에서 한 단 guides 오늘의 주장은 한 단 열받지 오늘의 주장은 오늘의 주장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